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작년부터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구글에도 요즘 남자들이라고 치면 뒤에 영광 검색으로 따라올 만큼 검색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예전에는 여자들이 얼마를 벌건 모으건 상관 안 하고 돈 적게 모으고 적게 버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마음 맞으면 결혼하지 않았어? 주변 30대 초중반 커플들 깨지는 거 종종 보는데 남자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 생각하는데 여자가 모은 돈이 너무 없어서 깨진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게 돼서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유유 좀 멀쩡한 애들한테 여자 소개해준다고 해도 무슨 일 하는지부터 물어보더라 주변 남사친들이 달라진 거를 보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따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글 쓴 분이 여자들은 어쩔 수 없거든 결혼하고 임신하면 외벌이가 될 리스크가 있잖아. 여자가 계산적이고 따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남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요즘에 변해버려서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또 다른 남자 넌 남자가 돈 조금 모았다고 하면 괜찮냐 글 쓴이 여자도 돈 조금 모았으면 혼자 살아야지 예전엔 조금 모았어도 이해해주고 결혼해줬잖아 예전에 이제 혼수 한 3천만 원 정도 모은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쓴이가 30대면 솔직히 자기가 20대 시절에 그때 결혼한 친구들은 3천만 원만 있어도 훨씬 더 큰 돈을 모은 아니면 신혼집 해오는 그런 남자랑 무난하게 결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돈을 얼마 안 모았어도 시집 잘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30대 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퐁퐁짓 하기 싫겠지. 장난하냐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 생각 들면 남자 여자 생각하는 건 똑같지. 사람인데. 글 쓴이 예전엔 안 그랬음. 여성의 사회 진출도 동등하다 보니 동등한 조건과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 지금은 이게 다 사회 기준인 거야 그냥. 맞벌이 안 하면 못 사는 시대로 변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예전에 남자들이 계산적이지 않았던 거는 남자가 가지는 습성을 이해해줘서라고 본다. 가장이라는 타이틀로 부담감을 줬어도 그 책임감에 더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내 가족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남성성마저도 없애버리는데 바보 아니고서야 여자도 견적을 보고 골라야지. 레알 왜 이렇게 됐는지는 패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지금도 신부가 20대면 돈 얼마 모았는지 안 물어본다. 지금은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 이상이고 대학 졸업한 후에 일한 기간이 있으니 얼마나 벌었는지 모았는지 물어볼 수 있지. 그런데 신부가 20대라도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빨리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3년 이상 했는데 모은 돈이 없다. 뭐 이러면 20대 여자라고 해도 30대 남자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레알이긴 함. 예전에는 신데렐라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산 비율 6대 4 정도 맞춰서 결혼 안 하면 남자 쪽도 안 하더라. 대기업 특히. 남자분들도 자산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폭폭난, 마통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후로는 분위기가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여성분의 글인데요. 요즘 남자들 야가졌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 내가 겪었던 거는 소개팅할 때 카페에서 먼저 보자고 하는 거나 여자 부모님의 학벌까지 체크하고 급을 나누는 거. 내가 사는 아파트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가격을 보고 지방급을 나눈다. 사귀는 남자도 아니었는데 이거는 충격이었다. 요즘 2030 한남들은 결혼할 때도 엄청 계산기 두드려서 학벌, 직업, 집안 비슷한 여자랑 끼리끼리 동지론 하려고 하고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이렇지는 않았는데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릴까? 결혼할 때 손에 1도 안 보려고 집안 좋은 남자도 집안 칼각으로 맞춰서 결혼하려고 하고 요새 2030 한남들 분위기가 다들 엄청 계산적이야. 여초 카페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분석을 하더라고요. 딱 하나야 부둥부둥 안 해줘서 잘난 척 센 척 할 때가 여자 앞에 뿐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남자랍시고 요새 부려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부들거리는 거다. 원래 저렇게 생겨먹은 종자다. 예전이랑 다르게 맞벌이 하니까 여자 능력을 보게 된 거다. 그리고 이건 약은 게 아니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자 능력 봐주는 게 여자를 동등한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좋은 듯. 과거에는 외벌이니까 무조건 어리고 이쁘고 섹시한 거 좋아했잖아. 말 그대로 출산과 성욕 해소를 위한 가정부. 지금처럼 능력을 본다는 건 여자를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결혼은 더 안 해줬으면 좋겠다. 더 안 해줘야 정신 차린다. 결론은 한남이랑 결혼해 주지 말라는 거네요. 외모가 평타 이상 되는 한남들은 훨씬 상양혼하더라. 여자 직업이 더 좋다. 근데 직업이 좋아도 못생긴 한남들은 결혼 못하더라. 약간 퐁퐁남인가 뭔가 그 감성에 뇌가 지배당하면 그러는 듯. 블라인드 감성이라고 해야 하나. 뭐 여자한테 사주고 배려해주면 고추 잘리는 줄 알더라 애혀.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30, 40대 남자들이 조금만 부둥부둥 안 해줘도 확 삐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진짜 못나서 그럼. 더치페이, 된장녀 어쩌고 하는 인간들 보면 다 도태남임. 정말 놀라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래 계산적이었던 건데 남자가 오히려 여자를 프레임 씌워서 여자가 남자 능력 보고 남자 집안 보고 계산한다고 몰아가서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사실은 더 계산적이라는 걸 몰랐었어가 아닐까. 그리고 예전엔 어차피 남자가 더 위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악착같이 여자보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듯.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서열질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엄청 계산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서열 경쟁해야 되는 여자에게도 적용하는 것. 원래도 있던 소수의 감성들이 전에는 이상한 거다. 찌질한 애들이다. 라면서 숨기기 급급했고 핫타치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공유할 공간이 생기면서 커진 거다. 젊은 세대 모두가 공유하는 가성비와 패배주의. 주변을 경계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커진 거 등등. 좀 뇌절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남초커뮤에서 남자분들이 쓴 거는 본인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양성평등 시대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패미의 대가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원해? 그러면 동등하게 해오던가? 이렇게 되죠. 패미는 일반 여성들에게는 별 이득은 없고 더 살기 힘들게 합니다. 패미들의 궁극적인 이상향은 전통적인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남녀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죠. 남자라고 대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자보다 용기가 있으니까 대시하는 거고 까이면 마음이 아픈 건데 한두 번 까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하기 싫어지죠. 연애 시장에서 남자끼리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출생 성비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연애가 쉽지 않다 보니 남자가 대시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강화로 남녀 갈등이 심해졌고 예전에는 그냥 남자니까 손해봐도 계산 안 하고 돈을 냈었는데 페미니즘으로 여자들이 먼저 피해보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심심하면 남자들을 성범죄자로 만드니 먼저 들이대는 남자 입장에서는 혹시 들이댔다가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어떡해? 이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소심해지고 대시도 안 하고 계산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성성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잘생기지 않거나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남자는 도태남 프레임으로 씌워서 조롱이나 하는 분위기에서 PC적인 성평등 분위기를 강조하고 가부장제를 타파하자면서 남자들에게 주어진 의문은 여전히 강제하고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할 때도 여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남자가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젊은 남자들이 적극성이 떨어지고 손익을 따지게 되고 리스크 감수를 안 하려고 하고 당연하죠. 이런 분위기들 페미니즘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남자분들이 좀 계산적이지 않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한 3년 사이에 뒤집어지면서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시대는 절대 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이 동지론을 원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여자분들은 결혼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를 머리로는 알아도요. 막상 본인이 남자를 만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0대 초반 결혼 정년기인데 나름대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더 괜찮은 남자랑 결혼까지 못하고 헤어진 분들 은근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여자분들이 무슨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매력도 있고 남자친구한테도 잘 하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들이 봤을 때는 동지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7의 여자다. 좀 아쉬운 게 있는 여자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무탈하게 살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내가 마음속에서 계속 아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자친구가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결혼을 하기가 힘들죠. 10년 전 같았으면 이런 여자분들이 7의 여자라고 해도 결혼을 했을 텐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남자가 보기에 8의 여자, 9의 여자는 되어야 이제 결혼에 있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이 너무 계산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